안녕하세요 진크리스요 오늘은 제가 액체괴물을 갖고 놀아볼 거예요 네 이렇게 액체괴물이 있어요 제가 오늘 새로 산 건 아니에요 여기 거품이 봐 네 이거 비닐이 진짜 잘 돼요 여러분 봐봐요 비닐이 진짜 잘 되죠 네 이제 제가 이제 풍선이 불어볼 거예요 여기다가 빨대로 안 해도 돼요 여기다가 살짝만 구멍을 한 다음에 부를게요 부를게요 여러분 이거 봐요 진짜 잘 부러져요 진짜 잘 부러지죠 진짜 잘 부러지죠 이거 최고인데 네 연수와 장난감 친구들에 나오는 연수가 나왔습니다 짜잔 오세요 네 제가 이제 풍선을 불어볼 건데요 음 오늘 누가 더 크게 붉는지 지압을 해볼 거예요 나 풍선이 붉는지 잘 몰라요 벌칙은 없다고 할게요 제가 여기 이렇게 구멍을 내요 연수한테 우선 설명을 해줄게요 어 어 너기 이렇게 동글동글 그 다음에 너기 이렇게 살짝만 구멍을 뚫어주고 이렇게 입에다가 갖다대고 이거를 봐봐요 응 이렇게 갖다대요 그럼 할 수 있겠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좀 틀었다 따다다단 한 2만 했던 거 같아요 연수님이 해볼 차례예요 2만 했어요 있던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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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빵 끄쭈 안으으음 아 intern 제가 그레이시가 이겼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나 진짜 못하지 뫻 오틱 네 전 이거만 했어요 연수는 아예 안됐어요 여러분 네 이제 이거 같고 우리가 어 제가 뭘 할거냐면요 이거를 자 스푼선을 다시 풀어볼거에요 머리 살짝 넣어야겠다 저 혼자 할게요 여러분 진짜 잘라 잘라요죠 지우개를 넣어볼거에요 지우개를 넣어서 풍선 안에다가 그대로 넣을거에요 네 이제 덮어주고 여기다가 넣었어요 동글동글 동글동글 네 이거 풍선이랑 같이 물어볼게요 이거 봐봐요 밖에 나가있어 와우 터졌다 네 그래도 여기 안에 네 이제 연주님은 가져주세요 네 이제 제가 다시 풍선을 보여줄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밖에 나가있다 짜잔 이번에 안에 들어오진 않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지우개님한테 들어가달라고 해볼게요 도전은 실패 됐죠 요샤 지우개야 보고 말았어 어? 나 하나도 안 젖었어요 연주님이 확인해주세요 하나도 안 젖었죠 예스 진짜 신기하죠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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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신기해요 연주님 연주님 왜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님 자 연수님, 장난감을 넣어봐도 되나요? 네! 제가 이걸 넣어보겠습니다. 물에 젖으면 어, 그거 되는... 아니라, 연수님. 장난감을 넣어볼게요. 그게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제가 막 부숴드릴까요? 어디... 까요? 그만 더 잠깐만요. 킨더즈웨이에서 나온 거예요. 네, 킨더즈웨이에서 나온 거래요. 여러분! 이것도 진짜 들어갔어요! 더 아이템이 많이 필요하겠죠? 근데 이거는? 네, 이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건 너무 커서 안 되는 것 같아요. 어, 근데 이런 거 있는데? 나 거기 안에서 보면 왜... 네,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음... 오늘은... 액체괴물을 갖고 놀아봤는데요. 재밌었나요?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... 더 재밌는 액체괴물 놀이를 아, 장난감을 소개해드릴게요. 그럼 앙당! 아, 에이 t padres 감사합니다.